바람연 저희 위너의 사비를 떼창을 해주셨던 저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분이 누군가요? 두 번째 줄에. 네네네네. 지금 저요? 네, 저요 하신 분이요.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줄에? 네. 맞아요, 맞아요. 두 번째 줄에. 맞아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저는 여기 앞에도 너무 신나게 즐길 수 있지만 지금 저 옆쪽으로 좀 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은 저희 앞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옆을 보고 있는데 막 뛰어 막. 옆을 보면서 막 뛰어. 내가 발견을 했거든요. 아직 두 분 더 남아있으니까 아냐 여러분들. 아직 두 분 더 남아있어요. 저는. 아멘씨가 외뚜세. 여러분. 여러분. 아주 잘 뛰어주신 분들 중에.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줄에 안경 끼신 분. 안경 끼신 분. 여러분. 체크 남방 입으신 분. 네네. 본인이세요. 아냐 아냐 아냐. 뺏지 마시고 뺏지 마시고. 자. 여러분. 안경 끼신 분 거예요. 안경 끼신 분 거. 잠시만요. 목발. 목발이나. 위험하게. 위험공부가 좀 내려주세요. 그렇다고 저희가 보지 않거든요. 축하드려요. 안경 끼신 분 거예요. 체크 남방. 자. 송민호씨는. 어떤 수원의 말씀께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러니까. 원망하면서 공평하게 드리고 싶어서. 저쪽. 좀. 멀리. 조금. 고마웠는데. 야. 이 많은 함성도 중에서. 자꾸. 이 앞에서. 선생님 저도요라고. 선생님. 굉장히. 선생님 목소리인데. 선생님. 선생님께서 선생님 목소리. 선생님 저도요. 앞에. 앞에 계신 분.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이 부분. 더 볼 수 없습니다. 머리에 하트 쓰신 분.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아유. 자. 우리. 복 받으실 겁니다. 아름다움을 맡고 계신 우리 진우 형. 네. 저는. 정했습니다. 아이비 정했어요. 누구신가요? 어떤 분인가요? 저기. 저게. 저분이 아이인지. 모르겠지만. 아이. 아이. 그. 목. 아. 목. 나중에. 나중에. 오셔가지고. 네. 찾아오시면 드릴게요. 저희가. 아버님 꼭. 찾아서. 네. 사인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자. 저희 이제. 한곡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한곡을 여러분들이랑 정말. 큰 목소리로. 최고의 추억으로 남을 수 있게. 이 노래를 부르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큰소리로 불러주실 준비 되셨습니까? 예. 아직 안 된거 같아요. 수원여대. 네. 딱 이 템션으로 다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 노래 들려드릴께요. raszam. capturing.